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닉스 파타야 피닉스라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피닉스 골프로 와 머리털라고 본 턱 중에 제일 큰 턱을 자랑하고 있는 피닉스 정보는 아직 모르고요 우리 파타야 매장 사장님하고 라우딩을 할 건데 쳐보고 말씀드릴게 진짜 정보 무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프리티 캐디가 있나 보다 우산 들어주는 친구들이야 캐디 역할 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클럽하우스에 도착을 했구요 와 미쳤어 지금 10시 반 티업인데 10시 5분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 10시 25분에 도착했어요 미친 짓 하고 있네 너무 바쁘네요 물어보니까 맞았어 이 친구들이 어 플레이 케이드래요 그래서 도와주는 뭐 그 역할을 한다는데 방콕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코스 상태 좋아 보이네요 관리 좀 잘 된 것 같아요 최상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약 11명이 라운징 하는데 모르겠어요 팀을 쪼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11명이 한다고 하네요 이게 다 우리 팀이에요 저는 머리 타려고 이렇게 무슨 11명이 같이 서 가지고 무슨 대회 아니고서는 이런 거 처음 해보네요 그러니까 일요일날만 기다리죠 일요일날은 다 모이고 평일날은 각각 한 번씩 모이는 사람으로 모이니까요 갑자기 사장님 연예인이 되셨어요 네? 어제까지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몇 개쯤 치시죠? 저 100돌입니다 저는 110돌입니다 저는 그냥 재밌게 칩니다 사장님은 몇 개 치십니까? 저도 100돌입니다 80대요 80대 80대요? 라베가 80 일단 피지컬이 이런 피지컬 저는 되게 두렵거든요 살 친다 이런 것보다 아 막 290m씩 치고 아 진짜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잘 맞으면 한 290m 나간다 이게 사람이 날려보낼 수 있는 볼인가 그렇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치는 건 영상 재미없어요 야 굿샤 연습생 없이 굿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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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클났습니다 한국말 일도 못해요 지금 영어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어 헌드렛? 캐디분이 모르시네요 괜찮아요 그냥 치면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한국사람인데 왠 일본 놈에 와가지고 계속 뭐 이상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그러면 내가 못 알아 듣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캐디 마이볼 50야드 50야드 백팽 아우 땡큐 됐어요 물어보면 돼 50야드 래요 그냥 저 혼자 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아 코스가 좋네요 여기 와볼만 하네요 제일 장점이 이 골프장은 가까워요 시내에서 15분 만에 왔다니까 내가 정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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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사장님 잘 치시네요 네 어 어 어 우리 소장인 영상 나와도 됩니까? 네 영상 나와도 됐나? 네 알겠습니다 야아 우리 연습스윙 따위는 없는 인정머리 없는 샷 아니 사장님 연습스윙을 특별히 안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힘드니까요 그쵸 빨리 추려야죠 아 맞아 저도 좀 그래요 자 우리 두번씩 하면 힘들고 네 한번씩 추면 재밌게 우와 우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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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카트가 페어웨이 들어가니 참 좋네요 넓은 페어웨이 내비두고 러프해서 찾는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우리의 귀여운 캐디가 공을 전혀 안 찾아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 아저씨 나쁜 아저씨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찾을게요 난 찾을 수 있어 아니 사장님 너무 빨리 치시는 거 아닙니까? 숨 넘어가겠어요 바둑도Where? 바둑이요? 예 고우 마크가 없는지 마크로 야 마크를 시키려는 자 마크가 없다는 자 무서운 조합입니다 ㅋ 그래도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캐디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촬영만 좀 해달라고 제발 그것만 좀 부탁을 했는데 영상이 잘 없을 거에요 찌그라광은 꺼주시고 꺼놓으면 켜놓고 영상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휴 오마이갓 이게 진짜 딸뻘이었네 지금 다른 캐디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큐티언니 캐디가 18살이래요 맞죠? 에이틴 아저씨 말 안할게 미안해 에이틴 그래 딸이라 생각하고 치면 편하지 뭐 우리 사장님 진짜 미치겠어요 혼자 PGA 지금 챔피언십 니들은 치거나 말거나 나는 정말 빨리 친다 그지? 맞죠? 어 래오레오 스타일 노노노노노노 사장님 래오레오 스타일 사장님 래오레오 스타일 어 우리 노노또 똑바로 노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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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타 사장님 이거는 영상은 입금해 주시면 제가 뒤워 드릴게요 지금 하하하하하 야 이 포즈는 완전 포페셔널 이에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굿샷! 나이스샷!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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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장님 열받았어요 지금 화났어요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봐라 이거다 자 이제 우리 소장님 자 이제 우리 소장님 이제 세월째 되겠다 와우 왜이래 다 다 갔어요 어이 굿샷! 160m 하하하하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아 그럼요 쏙바로 갔잖아요 하하하하 야 낭낭 18세네 낭낭 18세 아 우리 시크한 우리 캐디 하하하하하 촬영하기는 좀 편해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 떠들든 말든 우리 캐디는 신경도 안써요 하하하하 아우 말보! 말보! 찾았어요 하하하하 베리구 하하하하 찾았어요 세상에 낮게 깔려서 낮게 깔려서 오케이 하하하 땡큐 하하하하 아이고 골프 재밌게 치는 구만입니다 열받고 이런거 골프장에서 자꾸 풀고 막 캐디한테 뭐라고 하고 이 정도도 견딜 수 있어야 돼 한마디도 안하잖아 지금 거리 안할려줘 예 뭘 안찾아줘 아 오늘 한번 찾았다 바라보 되는거 기타 등등 아무것도 안해 그래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사장님 세컨샷 공 다 왔어요 지금 와우 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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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오버나 투원 와우 우리 사장님 최고 우리 사장님 투원을 버리고 오버를 하셨네요 세상에 사장님 버디 찬스 화이팅 버디 찬스 실력을 감추고 있었던 우리 사장님 백돌이라고 하고 투원을 하셨어요 올해 오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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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마크 나왔어요 마크 예 오버난자의 단발막 단발막 잎 빽스 핀 빽스 핀 백스 핀 마크 거리 재고 있어요 사장님 샤프터 거리 로 따지는 거래요 아니 이슬 날 compass 15 ta ping t 자 나이스 고기 자 드디어 팟스리에 왔습니다 우르마 백핀 타올라인 나는 내 캐디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타올라인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